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종이를 똑바로 놓고 쓰죠 삐딱하면 당연히 보실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글씨를 쓸 때는 종이를 삐딱하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출발! 가령 팔과 손이 몸통의 가운데, 다시 말해서 명치에 붙어 있다면 종이를 똑바로 놓고 쓰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데 글씨를 쓰는 우리의 오른팔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종이의 오른쪽을 살짝 올려서 쓰는 게 편합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올리지 않으면 가로선이 엄청 불편해요 수평을 만들려면 억지로 손목을 꺾어서 부담스럽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종이를 돌려놓고 쓰면 편하게 쓱쓱 밀더라도 수평에 가깝게 나오므로 가로선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세로선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를 똑바로 놓고 툭툭 내려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손이 안으로 말리면서 수직선을 만들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올려놓고 쓰면 툭툭 내려도 아까 전에 기우는 현상이 보완되므로 완성품을 봤을 때 수직선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선을 반듯하게 하는 것을 넘어 위의 현상들은 글씨가 점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깔끔한 글씨를 쓰고 싶다면 종이를 똑바로 놓고 쓰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가 자꾸 종이를 돌려놓고 쓴다 그래서 종이를 똑바로 놓고 쓰라고 잔소리하게 된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오른손으로 쓰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손목이 꺾이거나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지나치게 종이가 돌아가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오른쪽이 올라가야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 때문에 글씨 쓰기가 더 유리합니다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꼭 함께해요 13.3 15.4 17.5